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정말 괜찮은 차량들, 쓸만한 차량들 모아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멋진 차량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SUV 특집이고, 800만원대에서 1,300만원 사이 그 정도, 그 가격대에서 괜찮은, 쓸만한 차량을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가져온 차량 위주로만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 대략 23대 정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상을 볼게요. 중고차 SUV,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잘 탈 수 있고, 세단보다도 더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경유이기 때문에 연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에 있는 이 차는 링컨이라서 휘발유예요. 수입차를 좀 저렴하게 타고 싶은 분, 이런 차, 폐차할 때까지 쭉 타시면 괜찮죠. 860만원, 첫 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링컨의 MKC 에코보스트, 15만 키로 탔어요.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예요. 이렇게. 파워 트렁크까지 있기 때문에 팟선,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식으로 PRND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시트 모습, 수입차를 좀 싼 맛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60에 너무 싸죠, 진짜. 보시면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미세누이 없음. 옵션 자체가 거의 랩차 피해가 한 건밖에 없었고, 고작 7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비력도 한 건 있었고요. 정비도 센터에서 받은 거라서 너무 좋죠. 자, 이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전체적으로. 자, 우리나라 국산차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옵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국산차랑 이 차랑 비교하면 신차가 자체가, 이 차가 굉장히 비싸요. 펠리세이드보다도 비쌉니다, 이 차가. 신차가 무려 5,20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kg 정도 나옵니다. 8kg, 9kg. 자, 2.0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가 휘발유라서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보다도 더 비싸요. 펠리세이드가 풀옵션이 보통 5,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펠리세이드보다 더 비싼 차, 바로 이 차. 5,200만 원 정도 신차가, 굉장하죠. 자, 다음 차입니다. 자, 산타페 DM 4룡구동의 프리미엄. 자, 이 차도 929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아무래도 국산차가 관리면에서, 유지면에서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14년식이에요. 15만 9,000km. 자, 어제 가져온 차량이에요. 어제 이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4룡구동의 프리미엄, 성능점검, 헨다, 그리고 도어. 여기 헨다, 판금 있어요. 자, 미세누은 없습니다. 자, 쿼터 수리 했었어요. 쿼터 수리. 쿼터 수리는 여기 6번이죠. 자, 내연은 2%입니다. 괜찮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4룡구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4룡구동 필요하신 분, 이 차가 괜찮죠. 트레이드는 대략 한 60% 남았고요. 자, 룸밀러의 후방카메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약간 실용적으로 타셨던 것 같아요. 양방향 통풍 있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옵션이 있어요. 키는 2개 있습니다. 이 차도 괜찮죠. 자, 그리고 시트가 깨끗한 편이죠. 이렇게. 자, 트레이드는 60% 자, 뒤에 보시면 송풍구도 있어요. 산타페 DM.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티볼리예요. 티볼리 가솔린 모델입니다. 10만 6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청색이죠. 진한 청색이고. 트렁크 커버, 예쁘죠. 그리고 시트가 베이지 시트예요. 투톤입니다. 이런 시트는 또 티볼리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죠. 자, 989만 원. 성능 점검, 휀다 교환 하나. 나머지는 없어요. 렌트 없고요. 미세누이 없음. 자, 후두 도장 수리 했다는 점. 특이사항이죠. 1번입니다. 후두 도장 수리. 판금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 트레드는 대략 60%. 자, TCS만 있고, 핸들 열선까지만 옵션이 있어요.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버튼 시동까지. 괜찮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빠른 속도로 23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모델은 산타페 DM 익스쿨시브 등급입니다. 1,050만 원. 자, 어제 가져온 차량이고, 14년식이에요. 14만 키로, 14만 3천. 자, 넵이 있죠? 후방 카메라 양쪽에 통풍, 전자파킹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쪽에 전부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뒤에 열선 시트 있어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익스쿨시브 등급.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자, 메어는 2%고, 사고 교환 없어요. 자, 미세는 이유도 없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차고. 자, 내차표가 78만 원. 이거 하나 있습니다, 특이상.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니산입니다. 일본의 니산. 자, 굉장히 처음에 인기가 아주 좋았던 차죠. 바로 패스파이더. 자, 굉장히 신차도 비싸고요. 고작 900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은. 자, 12만 키로. 이 차량은 추천을 할까요? 한번 볼게요. 괜찮은 차량인지. 자, 성능점은 봐야 됩니다. 자, 아하. 이 차는 애매하죠? 보니까 여기 사고가. 자, 골격 3박자는 제가 사면 안 된다고 했죠? 안쪽으로 4개 먹었죠. 이거 사지 마세요, 이런 건. 사면 안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프의 체로키 모델. 또 체로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자, 1,800만 원. 진짜 싼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락했을까요? 체로키. 자, 지프 체로키가. 와, 체로키. 굉장히 예전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탔던 그런 차량입니다. 지프.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죠. 자, 1,800만 원. 진짜 싼 겁니다. 자, 신차가 무려 5천 넘잖아요. 자, 9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굉장히 빠졌죠. 역시 수입차가 좀 많이 빠집니다. 매원 3%에, 자, 죄송합니다. 자,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누 없음. 자, 특이상 트렁크 도장 그리고 헨다 도장했다는 점. 여기 4번이죠. 4번과 2번 도장만 했다는 거. 도장은 이제 도색을 했다는 거예요. 기스가 있어서 그거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매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거의 다 도장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스를 잡아야 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상품화라고 부르잖아요. 한마디로 이 차는 상품화만 한 겁니다. 자, 시트가 검정 시트고 깨끗한 편이고, 전자파킹 드라이버 모드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1080만 원, 9만 킬로.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저는 이 차량이 좀 마음에 듭니다. 자, 파워 트렁크까지 옆에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못 찾아요. 제가 예전에 이 차 파워 트렁크 찾다가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보통 파워 트렁크가 이제 트렁크의 윗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팟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 시트, 내비 후방, 버튼 시동 있고요. 자,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싸죠?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자, 코나입니다. 코나, 오랜만에 가지고 왔네요. 자, 코나 모델. 자, 색상은 쥐색이죠. 자, 1,199만 원. 가격도 유지비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차 사는 것보다, 자, 유지면에서 이렇게 국산차로 넘어가는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죠. 괜히 또 이렇게 찌푸샀다가 수립이 많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9만 원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수립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20만 원까지 잘 고장 안 나죠. 지프. 자, 워낙 또 단단하기 때문에 잘 고장 안 나거든요. 지프가. 다음 모델입니다. 자, 1,199만 원. 18년씩. 와, 일단 연식 자체가 죽여주죠. 자, 그리고 14만 킬로. 자, 매원 2%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경유 모델입니다. 자, 미세니어 없음. 자, 특이상 없네요. 보통 코나는 휴발유 경유 두 타입이 있고요. 이 차량은 그냥 경유예요. 자,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일단은 시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했고, 또 테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중간 이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죠.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자, 트레이드는 좀 아쉽네요. 자, 측도방 감지기, 차선이탈, 그리고 반자율까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TCS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이 장착됐다는 점. 모던테크라서 좀 상위 등급입니다. 상위 등급. 옵션이 좀 많죠. 핸들렬선이 여기 있고, 자, 스타일뱅거도 있고, 감지시트 양방향 통풍, 버튼 시동까지 전부 다 완벽하죠. 자, 다음 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23대 정도 추천드릴게요. 8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 사이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다 SUV만 한번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미니쿠퍼입니다. 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미니쿠퍼 디젤 모델이고, 뒤에 리얼 앰프 너무 귀엽죠. 자, 진짜로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 예뻐요. 자, 이 차량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가성비가 정말 최고예요, 최고. 18년식인데, 1,0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싸지 않나요? 진짜 신차값 대비 굉장히 폭락했어요. 거의 한 70% 빠진 것 같아요, 차값이. 자, 12만 7천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자, 미니 고질병 심한 거 아시죠? 하지만 18년식이라 장고장 잘 안 납니다. 옛날 차들이나 고장이 나는 거죠. 자, 성능 점검, 면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미세니 없음, 저희랑 꼭 한번 시험 좀 해보시면 돼요. 시험 좀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차 피해가 없습니다. 정비력도 없고요. 다만, 커터 부분 판금, 커터 6번이죠? 6분의 부분 도색만 한 거죠. 상품화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 시트 보세요. 퀄리티 굉장하죠? 자, 그리고 여기 센터 패션. 보시면은 전부 다 버튼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썰루프도 있습니다. 자, 개방감 괜찮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여성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도 거의 앉았던 흔적이 없고요. 한번 무난하게 타시기에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디젤이라서 연비도 걱정 없이 탈 수 있어요. 다음 모델입니다. 자, 무난하죠? 국산차 990만원. 자,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DM이고. 자, 14만 3천, 16년형, 사고 없음, 도어에 교환 하나, 매연 사포로, 렌트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는 보니까 미세니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죠? 자, 휀다 탈부창만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니까 아마 2번이죠, 2번. 2번 탈부착. 자, 수리를 위해서 탈부착을 한 거고. 자, 뒤에 열선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하이패스, 드라이브드, 경사로 방지, 핸들 열선, 블랙박스. 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방향 통풍 있습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또 폭스바겐 티구안이라는 모델이에요. 자, 990만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 연식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15년식이니까 괜찮죠. 12만 8천밖에 안 탔습니다. 자, 티구안 예쁘죠? 경유 모델이라서 연비는 15kg 나옵니다. 자, 레드시트 브라운이죠. 자, 미세니어는 없고요. 4고, 4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개. 자, 이거 단순교안 4개 있어요. 수리한 거, 면사 프로. 자, 이것 때문에 차값이 많이 빠졌어요. 이 차량도 싼 맛에 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타이어도 많이 달았고,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구매하시면 돈을 한 200 정도 여유롭게, 나중에 정비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가격 자체는 싸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수입자 구매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적어도 정비 비용, 150, 200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이제 보증이 안 되는 품목들이 대부분 고장 나기 때문에, 보증을 못 받거든요. 자, 이번 차량 올류카니발 9인승 럭셔리, 970, 15년씩 16만, 매연 5%, 황금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죠. 자, 미세네어 없음, 커터에 손상이 있음, 커터는 6번입니다. 6번 손상, 자, 수리한 겁니다. 자, 970, 괜찮죠? 다음 차입니다. 자, 맥스크루즈예요. 오랜만에 가지고 왔죠? 자, 익스크루시브 스페셜이고, 1140만원. 16년식이기 때문에 연식이 너무 좋아요. 14만 8천 킬로. 이 차의 특징은 검정색이고, 또 이제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아무래도 7인승이 좀 인기가 좋죠. 자, 이렇게 시트, 존동 시트도 있어요. 자, 파워트렁크는 기본이고, 팟성까지. 자, 핸들렬선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자,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자, 내비 후방 정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40만원, 7인승.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추천할게요. 아, 이 차량은 제가 볼 때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판매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올뉴 투싼이에요. 자, 1.7이기 때문에 준중용으로 들어가고, 연비 자체가 15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편이에요. 16만 킬로, 그리고 16년식, 그리고 1020만원. 싸죠. 사고 없음, 교환 하나 더. 매원 2% 렌트 없음, 미세누 하나 있어요. 오일팬. 오일팬이 15만원 정도 경정비 나중에, 추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휀다 조정만 있었고, 휀다 쿼터 수리만 했어요. 6번이죠. 수리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트레드는 50%, 좀 아쉽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팟선이 있어요. 솔루프가 있습니다. 자,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TCS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사로 방지가 여기 있네요. 스타벤고도 같이 있고요.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15년식이고, 16만, 그리고 1199만원. 또 굉장히 또 저렴하죠. 시트는 이런 식으로 예쁜 차량이고, 괜찮지 않나요?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팡금 하나 있고요. 매연 8% 자, 미세누이 없습니다. 이 차도 괜찮죠? 자, 쿼터 도장 수리만 했어요. 자, 여기죠. 6번.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타이어가 좀 달았어요. 자, 파울 트렁크 있고요. 팟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거예요. 자, 아무래도 16만 탔기 때문에. 다음 차입니다. 자, 이코녹스 모델이에요. 1199만원. 자, 굉장히 또 가격이 또 이코녹스 중에서는 싼 편입니다. 검정색이고. 자, 세보레 차량이고. 전동시트 있죠? 자, 세보레는 옵션 자체가 좀 빈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구성, 단단한 맛에 타는 거죠. 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동시트가 들어간 거. 이것만 있어도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세보레는. 전자파킹 차선이탈 옵션이 들어가고. 성능 점검은 미세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교환 없으면 2%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박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자, 폴딩도 다 됩니다. 자, 트렁들은 70%. 다음 차입니다. 자, 캡티바 모델이고. 4륜구동이에요. 보통 캡티바가 4륜구동이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정말 4륜구동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색상은 검정바디고. 자, 그리고 4륜구동의 LTZ 850만원. 되게 싸죠. 14년식이고. 주행고리도 7만 3천 킬로입니다. 검정색 아니고 브라운 색상이에요. 죄송해요. 진한 브라운. 자, 보면은. 나머지는 없고. 미세누도 없고. 사고 없고. 교환 하나. 자, 매운 3% 굉장히 또 좋은 차죠. 자, 이렇게 썰루프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있고요. 뒤에 열선. 되게 보관상태가 좋아요. 보관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핸들도 좋고요. 자, 보관상태 좋아요. 자, 전자팟갱 열선시트. 다음 차입니다. 자, 올류투산 1200만원. 10만 킬로. 자, 모던 등급이고. 이 차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올류투산 트렁크도 괜찮고. 트레이드도 70% 남았고요. 이런 차. 자, 사고없음 교환 하나. 매운 3% 미세눈 없음. 괜찮죠? 자, 이런 차는 너무 좋죠. 자, 유지비가 좋기 때문에 국산차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수입차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유지비 면에서 국산차가 훨씬 낫죠. 열선통풍, 열선통풍. 자,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산차 추천드립니다. 자, 1200만원. 괜찮죠? 모던 등급이고. 하지만 수입차도 추천드릴게요. 수입차도 사야죠. 어떻게 국산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음 모델입니다. 자, T9 아니고 이 차량 보면은 자, 1120만원. 7만 킬로.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과연 좋은지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자, 보면은 앞쪽이 좀 먹었네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여기 보시면 누이 있죠? 누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이런 거. 가끔가다 있어요, 저런 게. 또 T9입니다. 1070. 자, 16년식이고 13만이에요. T9이 좀 많네요. 자, 엔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차가 바로 이 T9이었죠. 연비 자체가 15km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요. 자, 실내는 굉장히 또 깨끗하고요. 1070만원이면 정말 싸죠. 썰루프 있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고, 내비 후방 있고요. 버튼 시동. 자, 무난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70. 4륜 구동입니다. 블루 모션이라는 게 4륜 구동이에요. 다음 모델입니다. 4륜 구동 산타페터 프라임. 자, 익스쿨시브 스페셜이에요. 1160만원. 자, 16년식이고 22만 탔습니다. 자, 색상은 너무 이쁘죠. 자, 이 모델 파워트렁크 팟선이 있습니다. 어비우까지 있어요. 성능 점검 이쪽으로 하나, 둘, 세 개 먹었고 매연 2% 미세니온 없음. 자, 이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그냥 싼 맛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옵션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22만 킬로. 옵션이 좋아요, 옵션이. 다음 모델입니다. 자, 더 프라임이고 산타페 더 프라임. 그리고 1199만원. 17년식에 16만 킬로. 1199만원. 하얀색. 실내도 아주 깨끗해요. 전동. 자, 트레이들은 50%. 자, 매연 10%. 사고교환 없음. 자, 미세니온 없음. 자, 괜찮죠?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자, 양방향 통풍이 있고요. 뒤에, 자, 보시면 핸들려선, 스타벤고, 경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후방 카메라, 트렁크.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소유자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 차는. 자, 다음 모델입니다. 스토닉이에요. 또 이 차량 소형 SUV죠. 자, 준준형 SUV. 소형 SUV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자, 이렇게 아주 시트가 깨끗하죠. 900만원. 자, 18년식이고 14만 킬로 스토닉. 기아꺼입니다. 자, 예쁘죠? 기아꺼. 자, 여성분들 타기 좋고 남성분들도 혼자 타기 너무 좋은 차예요. 둘이서 타기 너무 좋아요. 자, 매운 오프로 렌트 없음. 사고교환 없음. 자, 미세니없음. 이런 차 사야죠. 괜찮죠? 자, 900만원. 트레드는 60%.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열선, 핸들열선까지 옵션이 있어요. 자, 스토닉입니다. 싸죠? 너무 싸죠? 자, 저렇게 싼 것도 또 찾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지금 또 추천드리고 싶은 차가 더 많지만 한 대만 더 볼까요? 얼루투싼? 1120만원. 너무 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차 한번 볼게요. 자, 올뉴 투싼. 자, 투싼 IX가 아니라 올뉴 투싼이니까 3세대입니다. 3세대 이 차. 자, 1120. 17년형이에요. 그리고 13만. 별로 안 탔죠? 자, 4% 매연 렌트 있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뇌어 없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운전석 뒷도어, 커터 도장 있음. 수리만 한 거예요. 봄 상품화를 한 거죠. 6번. 6번이죠. 6번. 6번 운전석이니까. 자,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 트렁크는 뭐 넓어요. 투싼이. 자, 크루치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있고요. 버튼 시동까지 있습니다. 자, 괜찮죠? 굉장히 비싼 옵션들. 자, 스타벤고 경사로 방지. 드라이버 모드 기능. 열선 시트, 핸들렬성 같이 있고요. 하얀색 올류투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800에서 1200 사이 정도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 계속해서 많이 많이 제가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